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방안을 다루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균형 잡힌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7월 발족한 연구회는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노사 자율적인 개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회는 총 67개 기업, 노사 104명과 전문가 15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 달까지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.